자 갑시다 또 할아버지랑 엄마랑 전부 또 치과 가는 날입니다 얘도 맘마도 먹었고 네 지금 또 한번 먹어볼까요? 요거 예 밥 끓인 물인데 아주 아주 됨직한 거에요 국물은 이제 물이 아니고 되돌된 밥 끓인 물이에요 아침에 밥 끓인 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열대번 받아 먹었는데 잘 먹네 잘 먹네요 잘 먹네요 잘 먹어요 아이고 이렇게 눕혀가지고 먹여야지 서서 먹으니까 떨어지네 네 빠이 이제 정식으로 빠이 니가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어디갔어 자자자자